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또 국내분이 새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국내분만 올려드립니다 전에 있던 것은 한두가지가 더 들어왔구요 거의 새로 들어온 새로운 모델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성비도 좋고 국내부인데 좀 세일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은 24,000원짜리인데 22,000원 첫 타자로 세일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올라가죠 화분도 구정 세고 올라간답니다 가격이 그래서 저희 매장에 있는 거 외에는 구정 세면 새로 들어온 애들은 비싸니까 구정 세기 전에 우리 영상 보시고 어 다른날 영상 없는 것 빼고는 다 보내드리니까 네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정 세고 가격이 올라간답니다 화분 가격이 네 자 1번에 24,000원짜리 22,000원을 세일합니다 국내분이고요 농분입니다 색깔은 요렇게 네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뒤에는 노란색 네 무늬는 이 무늬만 있는게 아니고 빨간색은 여름 무늬도 있고 네 저게 무슨 꽃인지 몰라도 네 얘도 있고 네 파란색 요렇게도 있고 분홍색 이 무늬도 있고 이 무늬도 이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흰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노란색도 무늬가 다른 국내분이라 이건 수제화분이라 무늬가 다 다르게 에 나왔습니다 자 1번에 24,000원짜리 22,000원 세일합니다 자 2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10 입니다 5,000원짜리 4,000원에 세일합니다 2번도 이런 한가지 톤이구요 거의 색깔은 거의 비슷해 요렇게 네 비슷하죠 이렇게 네 이쁘죠 얘는 국내분이라 무게는 없어요 가볍고 괜찮아요 네 가성비가 좋은것 같습니다 자 2번에 가로가 10 높이가 10 4,000원 짜리 4,000원 짜리입니다 자 3번 3번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가로가 10 높이가 8 3,000원 짜리입니다 3,000원 짜리인데 두가지 색으로 나왔는데 이 색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파란색 이쁘죠 네 파란색만 빼가는 것은 안되구요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파란색은 몇개가 안들어왔어요 없어요 위에만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죠 이런 색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색도 네 심어놓으면 엄청 이뻐요 이렇게 네 이런 색으로 네 제가 랜덤으로 색깔별로 하나씩 섞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3,000원 짜리 찌고는 네 3번 가로가 10 높이가 8 3,000원 입니다 자 3번하고 같은 무늬인데요 색깔은 파란색이 없어요 얘는 이색밟게 이렇게 자 14번은 13.5cm 높이는 10cm 7,000원 짜리 6,000원 에 세일합니다 자 얘는요 좀 무게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얘하고 3번하고 똑같은 무늬 인데요 네 튼튼하고 국내 무늬이라 아주 좋습니다 크기도 크고 사이즈도 네 가성비도 좋고 네 4번에 6,000원 갑니다 자 5번은 제가 이거 작년에 판매하고 처음 판매한 것 같은데요 네 좀 오래됐어요 이것도 인기가 좋은 품목입니다 자 가루가 쉽죠 뭐 높이가 16cm 만원에 네 드립니다 이거는 요렇게 생겼구요 농분이죠 네 사각이고 그래서 좀 진해라기도 편하고 그래서 예 많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 색깔은 어 하늘색 이건 녹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네 다섯 가지 쭉 놓으면 멋질 것 같죠 자 이렇게 네 색깔 색깔 별로 네 자 5번에 만원씩 입니다 자 6번은 항상 인기가 좋은 건데요 네 마감되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6번은 가루가 9 높이가 8.5 5,000원 짜리입니다 개구리 다리구 네 요렇게 어 얘는 항상 인기가 좋아서 떨어지면 제가 또 들여 놓고 또 들여 놓고 텐데 마감되서 새로 또 들어온 아이입니다 네 전에 없어서 제가 이거 못줬던 분 다시 시키시면 됩니다 자 6번에 5,000원 짜리입니다 자 7번입니다 7번도 새로 들어왔는데요 가루가 7.5 높이가 7,000원 3,000원 짜리입니다 색깔은 많이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노란색은 어 이렇게 무늬가 이거 있는 거 이거 두 가지인데 밑무늬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예 네 뭐 거기서 거기죠 노란색은 자 모양을 보여드릴까요 구멍도 커요 국내 분홍이 네 자 이렇게 자 3번에 3,000원 씩입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얘도 색깔은 지정이 안됩니다 싼 애들이라 어 2만원 때 넘어가면 제가 랜덤으로 저 색깔을 지정해서 보내드리는데 얘네들은 싼 애들이라 한 색만 빠져보면 다른 사람이 다른 색을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보냅니다 7번에 3,000원 되도록 9번에는 가루가 15.5 높이가 18,000원 짜리 7,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네 가성비가 죽이죠 15.5cm 돼서 요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제가 작년에 얘도 팔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거고요 색깔은 많아요 녹색 그 다음에 고동색 고동색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하늘색 흰색 이렇게 색깔이 많아요 네 근데 어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네 이제 보이는 거 다여서 9번에 7,000원 씩입니다 8,000원 짜리 엄청 싸죠 10번에 2개에 7,000원 짜리입니다 가루가 7.5 높이가 9.5 네 사이즈 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얘는 한 가지에요 네 2개에 7,000원 이에요 음 좀 농부 이죠 그래서 입 있는 데가 좀 넓구요 해서 네 2개에 7,000원 원래 하나에 4,000원 인데 제가 2개에 7,000원 으로 묶었어요 싸게 네 2개에 7,000원 입니다 10번 다음 11번 11번도 참 이쁘죠 사람들이 네 어 가루가 8 높이가 8.5 4,000원 짜리 입니다 예 요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네 자 색깔은 어 이렇게 5가지 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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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무슨 색인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색깔은 좀 구별하기 힘드네요 네 이렇게 자 5가지 색 있습니다 11번에는 가루가 8 높이가 8.5 4,000원 입니다 다음 12번 12번은 가루가 8.5 높이가 8 3,000원 입니다 어 얘는 얘도 파란색이 있긴 한데 파란색이 몇개 안 돼요 네 파란색만 빼가면 안되니까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이쁘죠 튼튼하게 생겼어요 얘는 3,000원 짜리라도 엄청 이쁘죠 사각으로 돼가지고 네 줄줄이 이거는 좀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란색 파란색은 몇개 없어요 네 자 12번 가루가 8.5 높이가 8 3,000원 짜리 입니다 13번 가루가 7.5 높이가 12 5,000원 짜리 입니다 예 아까 만원 짜리도 있고 얘는 작은에 5,000원 네 귀엽죠 귀엽죠 농분 인데요 네 뭐 여기 높은 데다가 오로라 홍옥 뭐 이런거 미인종류 심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자 13번은 네 5,000원 입니다 다음 14번은요 어 생김새도 틀린 틀린 애도 있고 같은 애도 있습니다 자 14번은 가루가 8 높이가 9.5 두개에 7,000원 입니다 하나에 4,000원 짜리 입니다 얘가 두개에 7,000원 묶었어요 자 요렇게 남모양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남모양 인데 색깔이 어 하늘색으로 들어가서 있고 얘는 또 모양이 달라요 조금씩 네 얘는 분홍색 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분홍색 인데 또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네 자 번호를 따로 먹이려다가 그냥 한꺼번에 뭐 저기 해놨어요 파란색이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이 색도 있어요 네 이렇게 뺑둘러서 무늬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고 네 개수로 묶을건데 잘못됐나 그 다음에 얘는 3개 밖에 없어요 얘는 뭔지 몰라도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한 박스에 이렇게 들어 있더라구요 네 이렇게 자 전부 다 해서 2개에 7,000원 에 머듬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2개 7,000원 자 가성비 중인 또 화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인기가 좋았던 건데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가루가 11.5 높이가 8 5천원 짜리 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분홍색도 있구요 그 다음에 파란색 하늘색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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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쪽에 가 있네 이렇게 빨간색 있죠 네 자 15번에 가루가 11.5 높이가 8 5천원씩 입니다 다음은 16번 16번은 가루가 11 높이가 15,000원 입니다 얘도 어 요렇게 생겼어요 얘는 좀 더 높아요 옆에 것보다 거의 비슷한 톤 인데요 네 전부 한 집에서 오는 어 화분이 있고 이런 이런거는 만든 데가 따로 한 집인 것 같아요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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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네 자 색깔은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하늘색 이렇게 다섯 가지나 네 다섯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죠 빨간색 까지 네 색깔은 다섯 가지 입니다 16번 5천원씩 입니다 가루가 11 높이가 10 다음 17번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어 가루가 17 높이가 13 15,000원 대박이죠 엄청나게 큽니다 17cm 가 있고 국내 분이라 조금씩 사이즈가 좀 달라요 17cm 넘는 것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제가 재보니까 17cm 가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색깔이 빨간색 있고 분홍색 있고 노란색 있고 파란색 있고 하늘색 있습니다 네 다섯 가지 정도 색깔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어 근데 대품 창도 심을 정도로 커요 17cm 나 되니까요 네 대박이죠 네 가루가 17 높이가 13cm 15,000원씩 입니다 얘는 잘 싸야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커서 근데 얘가 무겁지가 않아요 그리 네 가벼워요 제가 한 손으로 팍팍 들고 네 그리 안 무겁습니다 크기도 하고 좋아요 자 17번 15,000원씩 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또 번호 없는 애들 전에 올렸던 애들 좀 올려 드릴게요 네 신다육 잘 보셨으면 영상을 다 보시고 구독을 해야 구독이 안 풀립니다 네 영상 먼저 제일 처음에 구독 탁 눌러 놓고 영상 보시면 구독이 풀려요 그러니까 영상 다 보시고 구독을 눌러 놓으면 네 구독이 안 풀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구독자 많이 늘어나서요 영신다육 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인기가 좋아서 제가 계속 지금 주문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얘는 한꺼번에 제가 몇 박스를 했는데 이거 인기가 되게 좋아요 네 또 다 떨어져서 어 두 가지가 새로 들어오고 한 가지는 어 지금 전에 있던 겁니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한 지금 상태인데요 네 45번은 가루가 10.5 높이가 15 15,000원 짜리 입니다 네 색깔은 요렇게 흰 아마 이거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많이 올려서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이렇게 색깔은 흰색도 있고 이색도 있고 제가 골고루 시키시면 랜덤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색깔은 네 근데 뭐 다 밝은 색이 거의 다 밝은 색인데 어두운 색이 없어요 그래서 다 밝은 색으로 주시라고 하면 좀 무슨 색으로 보낼까 그런 뭐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거의 밝은 색입니다 자 45번은 가루가 10... 네 얘도 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46번입니다 가루가 10.5 높이가 11.5 9,000원 짜리 8,000원에 세일합니다 어 모양이 이쁘구요 이렇게 꽃무늬도 있고 국내 분입니다 네 이쁘죠 어 색깔은 어 이렇게 빨간 무늬하고 흰 무늬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흰 무늬 네 노란 무늬는 좀 작은 작은 애구요 자 이렇게 빨간 무늬하고 흰 무늬하고 두 개 있습니다 어 46번은 가루가 10.5 높이가 12.5 8,000원 짜리 입니다 그 다음에 47번도 새로 들어왔는데 어 가루가 9 높이가 11.7,000원 짜리 6,000원에 세일합니다 옆에 모양하고 똑같구요 사이즈만 작습니다 얘는 색깔이 어 물구멍도 크죠 국내 분이라 노란색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얘는 빨간색이 있고 무늬가 여기에 흰색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자 47번 입니다 가루가 구운 높이가 11.7,000원 짜리 6,000원에 세일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으